아빠 어디 아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오늘 아빠 너네랑 아무것도 못해. 아프면 안 되지. 그러면 진우가 치료를 해주죠 병원 노래하는 거구나. 아빠 약 먹고 야냠냠 고마워요. 의사 선생님들이 여리가 너무 넘치는데요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이 있습니다. 주사 들어갑니다 주사해요. 아 이제 괜찮다 아니야 안 끝납니다 우리 건우랑 진우. 아빠가 다 나갈 때까지 꼼꼼하게 어 괜찮아요 아 아 심지한데요. 괜찮아 끝날 듯 안 끝나요 이거 좀 이따가 친구 오면은 놀라고 아빠가 해놓은 건데 너네 벌써 찾았어 좀 이따 삼촌도 올 거거든 어 오늘 누가 오는구나 가서 그냥 재밌게 놀면 돼 저도요 이런 집에 살면 좋아요 언제나 그러면 위층에서 또 부러지는 아주 어떤 친구죠? 어 누가 왔다 기다려 아빠가 데려올 거야 신났어 신났어 두번째 아 진우 이리와 진우만 와 진우 설렀다 설렀다 설렀다. 아 신발 벗고 어 주세요 주세요 이거 또 애들 선물 아이고 안녕 안녕 누굴까요? 안녕 어머 어머 아유니 안녕 우와 아빠 조우종 아나운서도 같이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유니 아빠 조우종이고요 안녕하세요 전 여섯 살 조아윤입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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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새 컸다 또. 아나운서 뵙보죠 아내가 정다운 아나운서. 그리고 지금 여섯 살 된 아유니까지 너무 예쁜 가족입니다. 파초 축구단 저번에 뵙고.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?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모든 회사 가고. 아나운서는 사은 회사. 많이 잘한다. 아유니랑 둘이 눈대하고는 달리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. 아유니한테 좀 많은 친구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. 긴장했네요. 어떻게 이렇게 닮았지? 엄마가 회사에서 자고 와가지고요. 회사에서 언제 잤어? 아니 이 방송도 하고. 배 타고서 어디 갔어. 우정 아빠 괜찮을 거야 오늘? 가자 가자. 이거 안 떨어지고 맞추고 있어요. 자 아유니랑. 왜왜. 너무 쉬고 싶어요. 쉬고 싶다고? 저 빨리 숨을 때도 마련이 없어요. 안녕. 안녕. 우와 고시를 여기 늘려갈 수가 있다. 와 머리 예쁘다. 내 방도 소개해줄까? 어. 자. 잠깐만. 잘했다. 안녕. 내 방도 애는 시끄러웠어? 내 방도 애는 시끄러웠어? 내 방도 애는 시끄러웠어? 밖에서 시끄러웠어? 애들이 많이 먹고 있어? 그렇지. 애들이 많지. 내 방도 애는 시끄러웠어? 나 지금 와봐. 그래. 나 지금 와봐. 감사합니다.